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이 다소 흐립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볕의 기온을 24도까지 끌어올려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은 대체로 흐릅니다. 기압불의 영향으로 울산과 경남 내륙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6도, 그 밖의 대부분 지역들은 1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과 합천이 28도, 거제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한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